퍼시픽 시티뱅크가 올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2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생당 3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참가 자격은 2021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며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들로 신청에 필요한 추천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한 에세이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에세이 주제는 장기적인 학문 및 직업 목표와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상자는 7월 14일까지 개별 통보되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재정교육 프로그램은 7월 28일 PCB 본사에서 진행됩니다.